마늘 특 겨자치킨, 꿀간장 누룽지치킨 둘 다 지금 13,500원인데 마늘맛이 잘 안 느껴지고 겨자소스 자체도 그렇게 많이 강하지 않아요 좀 은은한 스타일 간도 많이 짜거나 달지 않고 무난한 맛 허니 머스터드같이 그런 약간 달콤하고 그 특유의 향이 있는데 새콤한 맛은 없는 응 알싸하긴 하다 이거 애기들 먹기는 좀 매울 수 있겠다 가성비는 가격이 13,500원은 좀 세다 양은 좀 괜찮긴 한데 재구매 의사는 없어요 꿀간장 누룽지 위에 요렇게 라이스 크런치라고 누룽지 가루 따로 줘요 배달 오면 뿌리는 스타일 맛이 굉장히 진하다 꿀맛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달고 엄청 짭짤해 마늘맛이 나는 진짜 짭짤하고 좀 달콤한 맛도 엄청 강한 간장치킨인데 양념치킨 먹는 듯한 묽은 소스 딱 그 느낌이고 그렇게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꿀간장 누룽지도 재구매 의사 없고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시켜야 된다 하면 마늘 특 겨자 그게 아니라면 둘 다 안 시킬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